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문제 1번 기본 작업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는 문제에 제시된 데이터를 여러분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A3셀부터 시작하셔서요. A3부터 F12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셀 서식을 이용하지 않고 키보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5문항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1셀 홈쇼핑 앞에 홈자 앞에서 더블 클릭하신 다음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키 누르셔서 1번부터 9번까지 보이는 특수문자에 없다면 우리는 보기 변경 탭을 눌러서 제시된 이미지, 제시된 특수문자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이미지가 없다면 다음 페이지에 이동하셔서 찾으셔서 클릭. 같은 방법으로 앞뒤에 제목 문자를 앞뒤에 특수문자를 삽입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맨 끝에 현황 황자 뒤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누르셔서요. 탭을 누르신 다음 다음 페이지에서 해당된 특수문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A1부터 F1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A1부터 F1 제목에 대한 서식입니다. 홈에 가시면 병합에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셀 스타일 강조색 6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홈탭에 가셔서 스타일에 셀 스타일 강조색 6번 글꼴은 HI 경고디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HI 경고디 글꼴 크기는 직접 17포인트 입력하시고요. 이중 밑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중 밑줄 행 높이를 28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숫자 28을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A4부터 A5를 선택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6부터 A7 A8부터 A9 A10부터 A11 A12부터 A13을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A4부터 A4부터 F13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홈탭에 가시면 표시 형식에 심표 스타일 클릭합니다. 다음은 D4부터 D13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날짜 서식을 지정하는데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 누르시고요.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월을 두 글자로 표시하겠습니다. MM월 그 다음에 한 칸 스페이스 띄신 다음에 DD1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A3부터 F13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홈의 글꼴에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하시고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하셔서 테두리 서식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A3부터 A15 영역에 입력된 텍스트를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하여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를 지정하신 상태에서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에 텍스트 나누기를 클릭합니다. 1단계에서 구분 기호로 분리됨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탭이 아니라 심표를 선택하셔서 문제 제시된 심표로 구분되어 있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심표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상장 주식수라고 되어 있는 열을 선택하시고 열 가져오지 않음을 선택하고 마침을 누릅니다.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에 입력된 데이터를 텍스트 나누기를 통해서 A열부터 2열까지 데이터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열 너비 살짝 조절해서 샵샵샵 표시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5문항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평균 판매량 이상이면서 재고량이 20미만인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할 건데요. 평균 판매량이라는 평균값을 구하는 작업 Average 함수부터 같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A13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Average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판매량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라고 D3부터 D11 영역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평균값 188이 구해집니다. 다음은 이제 Count If S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A13셀의 등호 다음에다가 Count If S를 입력합니다. Count If S 그 다음 Count If S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함수 삽입 누르셔서 첫 번째 영역은 조건을 찾을 범위가 들어가야 하는데 조금 전에 구하신 Average는 평균값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건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Ctrl X, Ctrl V 하겠고요. 첫 번째 칸에다가 조건을 찾을 범위는 판매량에 가서요. 판매량의 데이터가 있는 D3부터 D11을 선택하시고 두 번째 칸에 오셔서 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기 위해서 큰 따옴표 묶어서 크거나 같다,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연산자와 그 다음에 함수식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M%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다음 두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는 재고량에 가서 20보다 작다, 작다 20이라고 입력하셔서 조건을 작성합니다.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 판매량에 가서 판매량의 평균값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조건을 주시고 두 번째 재고량에 가서 20보다 작다 라는 조건을 줘서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값이 2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아까 입력하면서 그 가운데 맞춤이 되어 있는데 이 서식을 뭔가를 수정한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서명이 생산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산부인 사원들의 기본급의 평균을 K11셀에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부서명이 생산부라는 조건은 따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냥 위쪽에 있는 H2부터 H3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D-Average 커서 갖다 놓으시고 D-Average 라고 입력합니다.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는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들 중에서 두 번째 필드 실제 평균값을 구하는 것은 기본급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조건은 부서명이 생산부라는 조건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한 값을 반올림하여 천의 자리까지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등호 다음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라운드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라운드 라운드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삽입 누르셔서요. 숫자는 D-Average를 통해서 값을 구해놨습니다. 자리수는 1의 자리가 마이너스 1 10의 자리가 마이너스 2 100의 자리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천의 자리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구분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변환하고요. 등록일자에 1만 추출하여 회원 코드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분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꾸겠다. 우선 27세대 커서를 갖다 놓고요.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꾸겠습니다. PER로 PER 더블클릭하시고 구분에 가서 B17세를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구분에 입력된 데이터를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시했고요. 그 다음 G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M% 연산자 이용하셔서 하이픈을 연결하시고요. 다시 M% 연산자 이용해서 등록일에서 1만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데이함수 넣으신 다음에 안쪽에 날짜만 넣어주면 되니까 A17세를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등록일자에 1을 추출한 값을 D에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셔서 E26세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에서는 표에서 승수가 높은 3개국은 진출 나머지는 공백으로 중결승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세번째 큰 값을 구하고요. 세번째 큰 값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면 진출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수식을 작성할 건데요. 일단 등호 입력하시고 라지함수부터 입력할까요? 라지 다시 LAR 함수 입력하신 다음에 함수 삽입 누르셔서 우리는 승에 가서 세번째 큰 값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모든 셀에 같은 값을 비교할 거라서요. 현재 범위 정한 데이터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세번째 큰 값 3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하시면 세번째 큰 값은 6입니다. 라고 구해졌습니다. 승에 있는 입력된 데이터들 중에서 6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는 진출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하는 수식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if 만약에요 그 다음 if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 그 다음 맨 첫번째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 현재 결과를 표시하고자 한 승의 데이터가 있는 h17의 데이터가 조금 전에 세번째 큰 값을 구하셨던 라지 함수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진출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점이 6이란 숫자가 2개 있어서 진출이 3개가 아닌 4개곳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용 요금을 천으로 나눈 나머지의 기준표를 이용하여 결과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으로 나눈 나머지를 먼저 구할까요? 등호 갖다 놓으시고 MOD라고 입력합니다. MOD 입력하신 다음 함수 삽입 숫자는 바로 왼쪽에 있는 숫자를 저희는 천으로 나누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러면 아래로 수식을 복사했을 때 사용 요금을 천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수 있고요. 그 값을 저희는 기준표에 가서 2230부터 234에서 찾고 그 다음 표시에 있는 값을 가져다가 결과에 표시하고자 합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VLOOKUP 이라고 입력합니다. 참조하는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서 VLOOKUP 더블클릭 그 다음 VLOOKUP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VLOOKUP의 첫 번째는 찾을 값 나머지라는 구하신 값을 가지고 기준표에 가서 기준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산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열에 가서 데이터를 찾고요. 세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3이라고 입력하시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아닙니다. 그래서 생략하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나머지 값을 가지고 기준표에서 찾아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 열 러비 조절이 필요하시면 살짝 조절해 주시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에 데이터 표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의 납입 기간과 이율에 따른 변동에 따른 월 나비백을 표 형태로 작성하시는 문제인데요. 데이터 표 문제가 나왔다 하시면 가로와 세로의 변하는 값, 나비 기간과 그 다음에 이율이 입력된 세로의 데이터 교차하는 부분에 C, C미셀이 되겠죠. C미셀에다가 월 나비백에 대한 계산식을 복사하셔서 붙여 넣으시거나 또는 연결하셔도 됩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월 나비백이 계산돼 B, 구셀을 연결하시고 엔터 또는 B, 구셀에 수식을 등호부터 범위 정하셔서 등호부터 끝까지 범위 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ESC 누른 다음에 C, C, B셀에다가 컨트롤 V 하셔서 컨트롤, 지금 제가 범위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다시 범위 정하신 다음 컨트롤 C, ESC 눌러서 C, C, B셀에다가 컨트롤 V 눌러서 계산식이 좀 잘못 복사가 되네요. 수식 입력줄로 복사할까요?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정확하게 붙여 넣기가 되지 않네요. 그냥 연결할까요? 등호하시고 B, 구셀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요? 다시 한번 컨트롤 C 눌러서 ESC 누른 다음에 그 다음 커서가 깜빡깜빡한 상태에서 컨트롤 V 커서 깜빡깜빡한 상태에서 컨트롤 V 하시고 붙여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수식 복사 붙여 넣기 하시거나 또는 그냥 등호 입력하시고 B, 구셀 연결하셔서 우리가 월 라비백에 대한 계산식을 작성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가로와 세로에 교체하는 부분 지금 살짝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복사 붙여 넣기 하면서 데이터가 좀 손상이 됐거든요. 이럴 때 실행 취소를 한 번, 두 번, 세 번 제가 여러 번 좀 작업해서 여러 번 실행 취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래서 24, 30, 36 나비 기간이 다 표시될 수 있도록 하고 복사한 다음 그 다음 컨트롤 V 눌러서 붙여 넣기 네, 이제 됐습니다. C12부터 전체 행에 대한 행과 열의 값의 변화가 있는 데이터를 범위 지정하신 다음 그 다음 데이터 탭에 가셔서 예측의 가상 분석에 데이터 표를 클릭합니다. 데이터 표에 나비 기간이 행에 입력되어 있고요. 행은 나비 기간이 있는 B8셀을 선택 그래서 24를 B8셀에 대입하고 30을 B8셀에 대입하고 값을 대입해서 계산하실 거고요. 열 입력셀 2%부터 6%는 B7셀에 대입해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B7셀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샵샵샵이 표시가 됐다면 범위를 지정하셔서 열머리 끌 경계라인을 더블 클릭하셔 갖고 숫자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표 내용을 같이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이제 분석 작업 다시 2번에 부분함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함 문제가 나왔다 하면 정렬을 먼저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열에 있는 A열을 기준으로 구분을 가지고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에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 그 다음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부분함에 가셔서 그룹 8 항목은 조금 전에 정렬하셨던 구분이고요. 그 다음 구분별로 입고량, 판매량, 재고량 총 판매액에 대한 체크는 해제하시고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선택하신 다음 확인 다시 부분함을 실행하셔서요. 입고량, 판매량, 재고량에 대한 선택은 해제하시고 총 판매액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최대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해제하셔서 조금 전에 구한 평균과 지금 구하실 최대값이 같이 표시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를 해제해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부분함을 작성할 수 있고요. 문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하신 부분함의 결과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매크로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식 단추에다가 그리시고 매크로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볼까요? 개발도구에 가셔서 삽입에 양식 컨트롤 선택하시고 B21부터 C12 영역에다가 Alt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합계 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기록에 합계라고 표시가 되면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직접 썸 입력하셔도 되고요. B4부터 F9까지 선택하신 다음 수식 탭에 가셔서 자동합계 누르시면 합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미셀 하나를 선택하시고 개발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시 단추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요. 문제 제시된 합계라는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다음 두 번째 매크로 기록을 위해서 삽입에 가시고 도형에 가셔서 사각형의 둥근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D21부터 E12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시고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 서식이라고 표시가 되면 확인 버튼 누릅니다. 문제에서 A3부터 F3 영역에 대해서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채우기 색깔을 홈의 채우기 색깔을 표준색의 연한 녹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한 녹색 선택합니다. 이미의 셀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매크로 기록 두 문항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 기타 작업의 두 번째 차트 작업 문제를 보겠습니다. 학생 명별 평균이 차트에 표시되어 있도록 데이터 범위를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의 영역을 선택하셔서 컨트롤 C, 컨트롤 차트에 오셔서 컨트롤 V 하셔가지고 평균 데이터를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행과 열을 전환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차트 디자인 탭에 가시면 데이터의 행렬 전환이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합니다. 다음은 평균 계열을 선택하셔서 연두색 계열의 평균 계열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셔서 우리는 혼합에서 평균에 대해서는 표시기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선택 그리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시 평균 계열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첫 번째 체육인밀 선에 선을 선택하시고 너비를 4로 수정합니다. 그 다음에 완만한 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래쪽에 완만한 선을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차트에 제목을 표시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 그 다음 차트 제목을 범위 정하신 다음 1학기 다시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 입력하셨고요. 새로 갑축에 입력된 숫자를 선택하시고요. 표시 형식은 숫자의 소수 자릿수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택하신 다음 오른쪽 축 서식에 축 옵션에 가셔서 표시 형식을 선택하고 그 다음 우리는 숫자를 선택한 다음에 소수 자릿수를 한 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화면에 축 옵션에 가셔서 표시 형식의 숫자를 선택하고 소수 자릿수는 1이라고 입력하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서식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계열에 대해서 선택하시고 평균 계열에 대해서 선택하시고 꺾은 선형 선택하신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기 위해서요. 데이터 차트 요소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에 기타 옵션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네이블 옵션에서요. 문제 보니까 항목 이름이 나왔고요. 값이 나왔고요. 위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항목 이름과 값과 위쪽 선택합니다. 다음 범뇌를 오른쪽에 배치한다. 범뇌 선택하시고 오른쪽을 선택하시고요. 다시 범뇌를 선택하시고 서식 탭에 가셔서 도형 스타일을 미세효과 그 다음에 파랑 강조 1로 지정합니다. 다음은 기본주 세로 눈금선을 표시하시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눈금선에 가셔서요. 기본주 세로를 선택합니다. 다섯 문항에 서식 지정하는 작업을 하셨고요. 제시된 그림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작업부터 기타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